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슈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회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번 금융위기 생기면 미국 정부가 시티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 수 있나 지들이 그랬더니 그 다음해부터 안 도와준다는 걸 법원화 해버렸어요 아 법으로? 시티 안 도와줄 거니까 이제 너 스스로 버퍼를 만들어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는 용도로 채권을 고금위 채권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1차 방어선으로 그거 먼저 삼각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후순위 채권 2차 방어선 왜? 손순위하고 예금을 보고해서 다시는 금융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막아놨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미국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8% 미국 실업률 15% 뭐 이런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매년 시뮬레이션 그렇게 해요 매년 해요? 네 거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본과 이거를 갖춰 유동성을 갖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거 뭐 너무 심한 가정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V자 반등하는데 은행을 보니까 2008년처럼 허술하지 않더라 신환종 센터장과 함께 떠나는 신과 투어 시즌2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 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투어를 이끌어주실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지치신 모양이에요 벌써 시장투전에 지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네요 좀 가이드가 지쳤어 네 워낙 바쁘시더라고요 요즘에 다른 데서도 또 강의도 하시고 이래갖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왜 쓰셔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스스로 그렇게 무덤을 파십니까 자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 인플레이션 이야기 저희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스토리를 또 쭉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1980년대 이전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아주 그 득보재일 때부터 지금 이제 꽤 강대국이 됐죠 그렇죠 된 이후로 한 80년대 이전까지의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1980년대 좀 넘어서 최근까지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듣는 건가요 네 이제 오늘 마무리 이제 세 번 했으니까 마무리 해야죠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제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할 건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 보여주시면요 1965년부터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쭉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그전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거 70년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이 그 핵심 포인트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찾아보시면요 이 65년에서 80년까지 있었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이거에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국가 중심에 너무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에 집착했던 케인 제한 정책에 의한 정부 실패 무리한 케인 제한 정책에 의한 정부 실패가 가장 첫 번째 여인이었다 지금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다 보니까 돈이 풀려나와서 그거를 한 40년 하다가 정부가 완전 고용까지도 위대한 사회 만들 수 있다 이게 실은 70년대에 고용에 집착했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반대로 80년대는 신자유주의로 바뀌면서 그 고용 완전 고용보다는 인플레 먼저 잡자 그다음에 효용이 중요하다 시장 중심 시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경제 철학이 바뀌면서 거대한 변화가 아까 그 꼭지점의 변화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와 함께 브레튼 우주 체제가 1972년에 붕괴합니다 그래서 금태환, 금환본위주의제가 붕괴되면서 그때부터는 금에 연동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태한 집회인데 이러다가 이거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불확실성 이게 되게 높았을 때고 그래서 달러가 상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을 거고요 글로벌 경제 실사가 격변했을 때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갖고 올 수 있는 화면은 만약에 앞으로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서 격변기가 생기게 되면 현실은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80년대는 그래서 볼커가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의 초강세, 달러의 강세, 달러의 위상 회복 이렇게 되면서 달러가치가 회복되면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전쟁 미국이 톰킹만 사건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거기 뻘짓하다가 나왔죠 완전히 위상이 떨어졌죠 중동 전쟁 자신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중동에서 오일 쇼크라고 하는 공급망 문제가 터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친했던 이란 혁명으로 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지정학적인 어떤 위상도 실은 패권이 사서히 약화되면서 중국과는 관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런 긴장 완화 정책을 하면서 실은 미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 커졌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것도 볼커의 금리 인상 등등 이후로 미국이 80년대 강력한 냉전 추구, 소련 압박, 스타워즈 이렇게 하게 되면서 미국이 패권을 회복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상황으로 가서 결국 달러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 게 하나는 연준이 도대체 뭐 했냐 70년대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데 80년대 볼커가 금리에 올리게 되면서 자극적인 통화 긴축 전책, 통화량 축소 그다음에 그린스폰 등등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과의 소통 강화 등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곡점이 생기면서 70년대와 80년대를 우리가 크게 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볼커가 금리를 올렸을 그때가 1979, 81년 아닙니까 그때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조코라고 조코의 배경이 1981년 뉴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얼마 안 돼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1, 2년 된 네, 맞습니다 조코의 배경이 1981년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뉴욕의 시일은 개판이었고요 미국이 되게 어려웠고요 그 가운데 금리 올려가지고 소시민이었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그러면서 점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악당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이 이제 그 배경들인데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렵겠죠 밴커들에 대한 불만이나... 불만은 엄청 높았고 특히 볼커는 잡히면 죽는다 이제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볼커는 항상 퇴임할 때까지 살해 위협에 시달렸어요 경원 대동해서 금리 올렸다고? 금리 올렸다고, 쟤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87년에 연준의장을 그만두는 배경들 본인이 사임해요 너무 무섭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사하고 딴 데로 갑니다 그다음에 그리스펀으로 오죠 그 정도로 미국이 어려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충격은 미국은 그냥 너무 미국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은 곳이 나타납니다 제일 큰 데가 어딜까요? 미국보다 충격 많이 받은 데요? 미국 사람도 쪼커에 보면 그런 상황들이 미국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르헨티나? 맞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아르헨티나 맞았나 봐요 어떻게 맞혔죠? 갑자기?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중남미가 엄청난 디플투의 상태로 가죠 그 얘기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데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가 잡히는 과정에서? 네 러시아? 정확히 했어요 소련이지 그때 소련 정부에 어떻게 맞혔어? 형님 왜? 딱 탐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깐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들어봅시다 왜? 왜? 왜 소련인데요? 이유가 알고 싶으세요?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빨리 가시죠 대단한 척이죠 소련 힘들지 그때부터 힘들어져서 결국 99년에 마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볼꼬가 금리 올려서 소련 망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갔고 미국도 어려웠지만 소련은 그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고 있었고 전비 엄청나게 쓰고 있었고 그때까지 사실은 동유럽의 국가들을 다 소련이 먹여살리고 있었어요 에너지도 대주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경기 침체와 함께 달나가던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유가 급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자기 살기도 바쁘고 아프가니스탄 전비가 폴란드 두 개 정도가 더 책임져줘야 될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10몇 년 동안 있었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뿐 아니라 80년대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실은 소련을 잡아먹을 정도로 소련의 전비와 소련의 위상을 엄청나게 약화시켰던 이유인데 이게 시작이 볼코가 금리를 올리면서 조달 비용도 비싸졌고 돈 나올 때 별로 없어지고 하게 되니까 소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한테 이제 내가 못해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개혁 개방을 하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동유럽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먼저 여기서 뛰쳐나가게 되죠 고르바초프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련도 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볼코어 음모소를 얘기하죠 소련 망하게 하려고 저랬다 고금리로 올라가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뒤바뀌고 하면서 생긴 일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 생활을 못했는데 나중에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까 싶기도 하는데 역사에는 우연히 많으니까 두 번째 충격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로 갑니다 특히 1982년인가 4년인가 메시코 모라토리움이 시작이었어요 네 거기는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중남미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중남미 하면 80년대 모라토리움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채무부링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의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공원실은 EU 중에 일부고 중남미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또 대공화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너무 원자재만 해가지고는 이거 먹고 살기 어렵겠구나 수출이 갑자기 안 되고 그러면 큰일 나요 경기에 원자재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위험하더라 그래서 전쟁 끝나고 60년 70년대 수입 대체화를 해서 우리도 원자재 말고 다른 제조업 이런 걸 키우자 이렇게 변합니다 메시코든 브라질이든 그 중남미 대부분이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선진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런데 경쟁력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키우려면 밖에서 돈을 갖고 와서 그 경쟁력이 없는 애들한테 계속 돈을 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공기업들 막 이런 거 그때 돈을 어서 갖고 와냐면 특히 70년대 딱 봤더니 그 유럽 일본하고 미국 은행이잖아요 돈 나올 때 이 사람들의 쩐주는 바로 사우디 오일로 돈 많이 번 놈들이 투자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시티한테 준 거지 또 시티가 내가 돈 있는 놈 알아 돈 필요한 놈 알아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도줬는데 이때 어떻게 멕시코 패서로 줬을까요 아니면 달러로 줬겠죠 달러 줬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패서로 빌려준다 이거는 그 나라의 통화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실은 많이 좋아진 거고 옛날에는 못 믿기 때문에 달러로 그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낮으니까 낮게 아니요 고정으로 했을까요 변동으로 했을까요 금리를 은행은 변동으로 하죠 변동으로 해야 은행이 유리하죠 안심할 수 있죠 지금도 은행들은 아마 변동이 많죠 왜 이게 채권이 아니라 그럼 대주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횟집 가면 비싼 건 치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변동 가격 하고 싶다 맞습니다 그걸 다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이 중남미 국가들이 그 수입 대체에 필요한 어떤 돈들을 그 시티 같은 데서 변동 금리의 달러로 빌립니다 그러면 빌릴 때는 한 2% 3% 4%였는데 이게 볼코가 금리를 단기 금리를 거의 빌려줘야 되는 퇴줘야 되는 돈이 갚아야 되는 이자도 그렇고 갑자기 20%씩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초강세면 우리나라 통화는 초약세잖아요 내가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갚으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2배 3배가 돼버린 거예요 부채 원금 상환 부담이 네 그래서 진짜 생각도 못한 아주 그전에 그전에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항상 위기가 터지면 바로 회복해 이런 거 믿고 있다 계속하다 어느 날 갑자기 한 7,8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대공황 때문에 위기는 항상 반복이야 반복되면서 회복돼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어느 날 이게 엄청난 깊은 수령에 빠져버린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 때 거의 달러로 밀린 것들이 문제가 생겼죠 단기 금리 변동금리 그래서 그 뒤로는 90년대 중반 후반 이후로는 밖에서 달러의 변동금리를 빌리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달러의 고정금리를 빌리거나 달러 부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가죠 아무튼 중남미의 80년대의 위기는 70년 초반에 한 350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남미 전체적으로 이 채무가 80년대니까 3,500억 달러가 됐는데 이 구조가 달러의 초강세니까 자기 통화 약세로 엄청난 상황이 나빠졌고 변동금리였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중으로 작살이 나버린 구조 그래서 80년대부터 이 중남미 국가들이 콜롬비아하고 몇 개 빼놓고 전부 다 디폴트가 남아요 거의 대부분 다 디폴트가 납니다 채무 불이행 상황으로 가죠 그와 함께 그정만의 독재정권 군사정권 이었던 데서 민주정부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미국은 아까 고점을 치고 인플레이션이 쭉 내려와서 그 뒤로 계속 인플레이션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금리로 가죠 중남미는 그때부터 80년대 후반 90년대에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나중에 베네수엘라 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저기 여러 나라들이 80년 후반 90년에 미국과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얘들만 아주 하이퍼가 발생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새로 정부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민주정부죠 네 이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84년 85년 막 이럴 때입니다 우리도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그때 새로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니까 이 정책을 통해서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선택했던 방식은 신자이주의라 그랬죠 통화를 긴축해야 돼요 통화량을 엄청나게 줄여서 경기 침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내가 민주화 됐는데 여기다 대고 우리가 고통을 참아가자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남미에서 통화주의와 신구조주의의 논쟁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통화주의 화폐가 한 5번 바뀝니다 이 정도로 하이퍼의 하이퍼의 민주정부의 정책 실패가 근 10년 동안에 3000% 넘어가는 이런 하이퍼를 가져왔다가 짜장면 값이 예를 들어 3000원인데 3000원 이거 무조건 유지해야 되라고 했다가 그때부터 밀가루 가게 갑자기 영뚱 안 돼서 튀고 이러면서 하이퍼가 온 거군요 정책들을 무리하게 물가를 통제하고 통제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이 신구조주의라고 했었고요 이거를 추구하다가 정책 실패가 한 10년 동안 이 엄청난 하이퍼를 중남미에 갖고 온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 90년 중반에요 전부다 다 신자유주로 바뀝니다 남미가 그래서 이 하이퍼를 잡아요 브라질은 헤알플랜 아르헨티나도 90년대 다시 신자유주로 바뀌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신자유주 정책이에요 우리가 실은 97년에 경험했던 게 워싱턴 컨센서스 있죠 시장 개방하고 그게 대표적인 90년대의 신자유주 정책입니다 신흥국들은 이렇게 해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고통을 참고 나서 나중에 좋아질 수 있어 해서 90년도에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흥국들한테 요구했던 것들이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가 바로 신자유주의 대명사 그다음에 민영화도 구조정 97년에 뼈저르기 겪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었죠 한때는 그때 중남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거기서 또 중요했던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거죠 중남미나 이런 신흥국들 또 그전에 선진국도 선거 앞두고 돈 많이 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딱 정해놓습니다 4.5%에서 위아래로 2%씩 이거 만들어 레인지를 만들어 놓고 물가가 이 위를 올라가면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되든 간에 무조건 금리를 올리는 즉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에요 재정책임법 이라는 것도 집어넣습니다 재정을 마이너스 3% 유지하는데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죽음의 선을 딱 만들어 놓고 부채를 마음대로 쓰지 못 이 두 가지 재정과 통화가 하이퍼를 만드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둘 다 인위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통화량을 늘리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90년도에 신자유주의 개혁을 거쳐서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브릭스가 등장한 게 2000년대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저희가 브래디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남미에 하도 문제가 터져서 디폴트가 난 채권들을 80년대 미국과 일본과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다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안 받은 걸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브래디라는 장관이 재무장관이 은행들 다 모아서 볼리비아 수출입은행 멕시코에 무슨 수출입은행 이런 거를 다 묶어서 멕시코 국채를 발행하는데 멕시코? 국채 또는 볼리비아 국채로 하는데 브래디 채권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기존에 있는 대출을 다 묶어서 채권을 하나 발행시키는 거예요 대신에 금리를 조정해주고 한 20%였으면 한 5% 해주고 만기 25년 채무 유예 해주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돈도 좀 더 태워주면서 중남미 회생과 함께 나중에 돈 다 받자 이렇게 만든 게 브래디 채권이라 그러고요 이게 아까 하이퍼 거쳐서 신자유주의 개혁하면서 90년 중반 이후에 이 채권이 상환이 잘 되고 점점 커지면서 드디어 신흥국 채권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JP모건의 EMBI 이머진마켓 본드인덱스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컬 채권시장은 2000년대 브릭스로 등장하고 제도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000년대부터는 쭉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때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전부터 좀 괜찮았었어요? 어디가요? 우리나라 채권이 신흥국 채권에 들어가거나 그거는 우리나라 채권도 거의 90년 초 중반 이럴 때부터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외환위기 끝나고 이럴 때부터 얘들은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금호와서 갚고 그런 거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리안 페이퍼라고 좀 이렇게 별도로 코리안 페이퍼라고 바로 풀리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황들이 우리나라는 실은 중남미는 수입 대체를 했다고 했잖아요 원자재 팔고 수입 대체 80년대 그러다가 돈 너무 빌려가지고 문제 생겼는데 우리나라나 홍콩 싱가포르 여기는 80년대 오히려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일단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수출업 종업 중심으로 해서 미국한테 팔았는데 그때 지자학적인 갈등이라든가 또 미국이 엄청나게 뭐랄까 우리 같은 나라한테는 많이 수입을 하는 경상적자를 많이 보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고요 동아시아는 그러니까 이게 그 볼코를 전후로 해서 바뀌어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잘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유럽은 볼코 금리 올리고 바로 그 지점부터 해서 미국의 환율이 너무 흔들리니까 안되겠다 우리끼리 통합 만들자 그래서 유럽 통합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도 좋았죠 일본도 초강세로 달러 가니까 거기다 얘들은 수출해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초반에 자산업을 만들고 엔케이리가 나타납니다 엔화가 강세니까 이제 엔화로 동남아시아나 이런 거 우리나라한테 투자했다가 이런 것도 하고 제조업 기지가 해외로 가기로 했다가 97년에 그래서 우리는 한 80년대부터 90년 중반까지 좋다가 너무 많은 과도한 작업들이 들어온 것도 있었고 버블들 때문에 97년에 외환위기를 막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 자체보다는 실은 충격은 거의 다 밖에서 일어나죠 볼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미국 사람도 힘들었는데 그거는 약과고 다른 데서 거의 막 작살이 난 이런 흐름들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미국에서 80년대 이후로 났던 충격들 기억나세요 80년대 이후로 네 금융위기고요 언제 금융위기 2008년 아 그쪽 멀고 그전 80년대 하나 있잖아요 80년대? 네 80년대 뭐 있어요 블랙먼데이 아 그게 80년대에요 87년 블랙먼데이 요즘 많아서 요즘 블랙데이 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블랙먼데이 프라이데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블랙먼데이가 다우가 22.5% 떨어졌으니까 하루에 최대치에요 22.5%? 하루에 네 그래서 대공황이 11.5% 11.5% 그랬는데 그 이상이었어요 몇년도에요? 87년 그래서 블랙먼데이인데 87년 그때 그 뭐죠 바로 볼코에서 그린스폰 바뀐 다음에요 그린스폰이 오자마자 블랙먼데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그린스폰이 그날 그 다음날 연설을 했답니다 연준은 연준은 지금 충분한 통화와 통화를 풀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 그 한마디 하고 다음 다음날인가 금리를 내리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안정 잡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래요 22% 빠진다는 치자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동안 그린스폰에 볼코에 이어서 그린스폰에 이한 어떤 금리 조절에 따른 미국이 아주 잘 나가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가 금융이 전까지 만들어지는데 마에스트로라 그러죠 볼코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살인 위험 받고 근데 그린스폰은 첫날 그걸 잘해가지고 20년 내내 아 마에스트로 최고 금리를 계속 낮추니까 아니 꼭 낮춘 건 아니었고요 올리기도 했었어요 전임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볼코가 만들어낸 이 식탁에다가 숟가락을 얹었다 그 얘기도 많고 20년 뒤에 결국 버네키 때 만들어진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그린스폰이 제공했다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 저금리니까 다들 뭐 집사고 그랬겠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금융 규제에 관한 거예요 풀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250년에 미국 은행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미국 은행과 미국 채권을 같이 얘기했어요 은행 규제했다 풀었다 계속 이렇게 되었잖아요 대공황 이후로 계속 규제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실은 그린스폰트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와 함께 80년대 제일 우리가 위대한 투자가라고 하는 누구죠 워린 버핏도 그렇고 찰리먼거 또 채권에서는 빌그루스 같은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돈 엄청나게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주식에서도 레이 달리오드 실은 중남미 투자 실패했다가 망했다가 80년대 이 거대한 유동성이 흐름을 타고 80년 90년 2000년 이렇게 지금 위대한 투자가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80년대 이후에 풀린 유동성에는 우리가 새로운 신용 창출의 기재들을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M1 M2 이런 식으로 본원 통화 풀잖아요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 주택 대출 카드 대출 이 정도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신용 창출의 고리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파생 상품이에요 블랙 숄즈 이런 거 있죠 73년도 그때 그 개념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었었는데 이걸 우리가 플레인 바닐라 그래요 그냥 간단한 구조 상품 우리 둘이만 거래하는 이런 거 그런데 그런데 이게 80년대에 가게 되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뱅커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데서 파생을 거래다 보니까 리스크를 내가 정프로님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게 대출 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 리스크가 있고 신용 리스크가 있거든요 국채 금리는 신용 리스크가 적은데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신용 리스크는 정프로님이 혹시 뛰어먹을까 봐 이런 게 있잖아요 사고 날까 봐 신용 리스크만 띄어서 이 프로님한테 파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개발해냅니다 이게 나중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된 CDS죠 신용 파생 상품입니다 신용 파생 신용뿐 아니라 이자율 다른 여러 가지들의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질 관계실 70년대 제가 수수료 받고 정프로 보증서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달하니까 내 은행의 익스포저가 지금 저기 대차 대접해 있는 이게 아니고 실은 몇 배로 증폭이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 리스크만 뛰니까 이게 법적으로 되게 애매한 상황이어서 2008년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도이치뱅크 골드마스 악수 등등을 볼 수 있었던 이게 그래서 80년대에 그냥 아까 볼까 금융 올리고 내리고 이것만 본 게 아니고요 80년대 이 그린스폰의 시대는 이 신용과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의 등장으로 이 레버리지는 보이는 것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80년대 신자이주의 시대 때 볼코는 그래서 금융 은행을 규제하기를 원했어요 볼코는 은행 나중에 볼코 룰로 다시 나오죠 그런 차이에서 우리가 보이는 신용 창출뿐 아니라 이 거대한 레버리지들이 실은 그 안에서 꾸역꾸역 움직이지고 있었는데 이게 60년 50년 70년대까지는 거의 기업의 시대였기 때문에 기업 대출이 거의 메인이었어요 그런데 80년대부터는 가계 대출이 이제 기업 대출과 함께 메인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에 80년대는 이제 이런 IT 기술 뭐 이런 게 발전했기 때문에 신용을 확인하기도 쉬웠고 그래서 카드 오토론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스튜던 론 이런 가계 대출 막 나가다가 꽉 차니까 90년대부터는 부동산 부동산 대출 그렇죠 소프라임 이런 거 이와 함께 또 많이 변화됐던 게 뭐냐면 담보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국채화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AA와 이런 것만 국채만 하다가 AAA 은행체 공사체 기업체까지도 담보를 확대하고요 또 어떨 때는 AA까지도 내려옵니다 담보를 확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담보를 받고 또 빌려주면서 국채 담보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투자하게 만드는 우량 채권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우량 채권의 범위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럼 맡기고 또 또 빌릴 수 있고 또 빌릴 수 있고 이것도 레버리지 확대에 되게 중요한 기업들이 그러네요 그럼 통화가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블랙샬즈 그 이후에 파생상품과 담보의 변화 확대 등등이 그 뒤에 엄청난 레버리지와 그러니까 보는 통화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시고 저희처럼 개별 상품들을 보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같이 보는데 크레딧 상품들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80년 이후는 보시면 돈이 엄청나게 풀려나죠 그래서 70년대랑 거의 이런 각도로 오고요 70년 80년부터는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특히 문제가 터질 때마다 돈 풀어가지고 해결하죠 거의 8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특히 그것도 그 기반이 72년 이후에 금태환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급증했던 카드 서프라임 이런 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극복을 더 많은 국채로 국채를 더 많이 풀어서 돈을 더 많이 풀어서 정부가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풀어도 과연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는 이런 미지의 세계로 계속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금리 인플레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에서 발생했던 많은 그림들을 봤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영국이 가장 먼저 금융 빅뱅 금융시장 자유화 신자유주의의 대명사인 글로벌 투자은행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영국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자기 시장을 연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국이 원래 금융허브였다고 그랬잖아요 1900년대 초반 이럴 때 그런데 보니까 제조업도 잃어버렸고 제조업은 독일이나 이런 데가 더 낫고 그다음에 미국은 규칙통화도 있고 그런데 파운더는 점점 약화됐고 위상도 약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뭐 먹고 살지 고민만 하다가 70대까지 어려졌다가 40년대 대처 이후에 얘들이 금융시장에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법을 통해서 여기에서 세금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자국에서는 어려웠던 것들을 심지어 아까 투자안에 가고 상업은행을 분리했던 이런 것들도 영국에서는 다 허용 하게 되면서 영국에서 60년 70년대 뭐가 있었냐면 유로달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로분드 유로분드 우리가 채권 공부를 잠깐 하자면요 저번에 미국에서 다른 나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 채권시장에 와서 달러로 발행하는 것을 양키본드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영국 런던에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가 파운더로 발행하면 불덕본드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발행하면 아니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국에서 파운더로 발행하면 불덕본드 옛날에 많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금융허브인 일본에서 도쿄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저기 일본에서 엔화로 발행하면 사무라이본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게 되면 아리랑본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이 아니라 달러인데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달러로 발행해 유럽에서 미국 돈으로 달러로 달러로 발행하는 거를 유럽분들이라고 해요 이게 1945년 후반 50년 60년에 미국이 마셜플랜에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이 돈 어디 갔을까요 유럽에 고액자산가 무슨 귀족 이런 사람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 돈이 어디 있을까요 봤더니 스위스 은행이 잠자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소른도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스위스는 노터시니까 금리도 거의 안 주는데 거기다 숨겨놓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래서 그 저기 저번에 미국의 중앙은행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폴 워버그 말 그 출신에 지금은 또 워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런던에 와서 장사하면서 이거 갖고 채권 발행하면 장사 되겠다 뭘 갖고 유럽 안에 숨어있는 달러를 가지고 발행을 시키면 달러 채권 발행을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달러를 가지고 발행을 시키면 괜찮은 시장 왜냐하면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자 조금 더 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로본드를 처음으로 1963년에 런던에서 이제 상장에 사는데 자 이게 히트를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워낙 유명해서 미국 외의 지역에서 달러로 발행하는 이런 채권을 유로본드 시장 유로달러마켓 이런 것들이 런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런던에서 지금도 각국의 투자은행 활동을 유럽에서는 거의 런던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장하고 그럴 때는 다 딴 데도 있지만 거의 다 런던을 거쳐서 오고요 엄청난 브로커레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반이 되게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때 만들어지는 그 유로달러 시장과 뭐 이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가장 앞섰던 회사가 이제 UBS하고 도이치뱅크 가끔씩 도이치뱅크 얘기 나오죠 문제 나오죠 원래는 상업은행 베이스였는데 1900년대 1990년대 이 기회를 틈타서 엄청난 M&A를 하거든요 아까 저기 파생상품의 핵심이었던 벤커스 트러스트 이런 이것을 위해서 인수하고 막 이런 거 미국 제이피 모건도 미국에서는 안 돼 그런데 런던에서는 가능해 거기서 투자은행 하곤 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자본시장하고 은행 대출을 한번 보십시오 자본시장이 훨씬 크죠 유럽 보세요 은행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본시장은 좀 작죠 이게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인 거예요 은행보다는 그런 투자은행 이런 것들이 발달했었고요 은행을 너무 계속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대공황 때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상업은행 상향률인데 이때 엄청 높아졌다가 그동안은 60년은 조용했어요 왜 상업은행이 무리한 대출하고 무리한 투자 못하게 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이러고 그냥 한 60년 산 거예요 미국 은행들은 시킨 대로 그래서 존재감이 없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유럽부터 치고 오니까 제이피모건 시티가 아니 저쪽은 저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고 자꾸 로비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겸업을 끊었던 것들을 우리가 스티그글래스법 이라고 했고요 이거를 다시 시티은행이 트래블러스를 합병하면서 이거를 그랜 리치 바닐라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다시 그랬더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금으로 2, 3% 조달을 했던 이 상업은행은 60년 동안 미들리스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기업 계열사만 투자한 거예요 마진을 해봤자 한 5, 6%니까 2, 3에서 5, 6% 빼면 한 2, 3%니까 연 1조 2조 벌고 살았어요 60년 동안 그런데 하나가 됐잖아 이제 구조업자 풀어졌죠 어떻게 되냐 2, 3%로 조달해가지고 CDO 같은 8, 9%짜리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90년 중반 정도부터 중후반 2000년 초반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6, 7, 8%죠 그러면 100억 200억 300억 10조 20조 버는 거예요 원래 1, 2조 벌다가 그래서 2000년 초중반에 뉴스 보면 금융회사 CEO가 보너스가 6천억이에요 와 뭐야 보너스 6천억을 받는다고요 1조 달러 1조 원 가져온다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개개인 직원들 IB 직원들한테 보너스 100억 200억씩 줬어요 그게 2007년 전의 상황이에요 글로벌 IB의 상황 진짜 은행 싫어할 만도 안해 그래서 근데 이때 지금 모두가 해피했어요 주가도 오르지 수익 엄청나게 나지 그거 풀어줬다고 그거 못하게 했는데 그걸 풀어줬더니 리스키한 데 대출을 가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저거는 은행에서도 그렇고 대출이 안 돼서 못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걸 풀어주니까 경기도 막 살아나는 거야 아까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그 시조선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뭐죠 우리나라 정책금융자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거다 우리도 우리도 금융지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좀 바뀌게 되죠 아무튼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문제는 뻥 터진 거예요 이제 CDO가 그러면 2000년 전에 후반 1990년대까지 또는 1980년대까지는 이런 CDO나 이런 리스키한 게 터지면 은행은 이런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은행은 다치지 않아요 상업은행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2008년에는 시티라는 상업은행이 CDO 재고를 3500억 달러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달러가 30센트가 된 거야 70%가 날아갔어 그래서 시티라는 상업은행이 파산할 뻔한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온 게 별거 아닌데 붙였다가 띄었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봐 했더니 하필 이럴 때 이 문제가 터져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크로 위기가 아니고요 실은 뱅킹의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매크로 하시는 분들이 놓친 이유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일을 못했다는 것들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CDO는 이게 있겠죠 그래서 이때 다시 볼커가 나타납니다 볼커가 왜 또 나타나요 볼커가 이제 20년 지난 20 몇 년이 지난 20년 지났구나 그렇죠 25년이 지난 이때 나타나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다시 찢어 다시 돌아가 그게 볼커 룰이죠 상업은행 투자는 분리하라고 도드 프랭크 볼커 룰입니다 오바마 때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볼커라는 사람이 실제로 다시 나타났어요 네 90 몇 살 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찢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상업은행은 하던 대로 그냥 미드리스크만 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위험한 거 하려면 회사를 완전히 분할시켜 그러면 회사를 분할시키면 사이즈가 작고 하니까 많은 레버릇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터지면 너만 죽어 그렇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자넷 엘렌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금이익이 없다 이제 이 문제 띄우스니까 이와 함께 실은 또 하나 문제가 은행 선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코본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은행들이 스스로 버퍼를 마련하는 코코본드 또는 후순위 이런 식으로 먼저 부담을 갖게 하는 이 구조로 만든 것도 좀 거기에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은행을 좀 봐야 되니까 은행 규제를 하나 더 보시면 아까 투자은행 상업은행 띄웠다 붙였다 하는 문제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8페이지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은행 분석할 때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도이치면 자꾸 파산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리만처럼 파산한다더라 주가가 아주 개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면 딱 4가지만 보세요 은행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산건전성 자산건전성 자산에 대해서 얘기가 어떻게 나오나 이 자산이 후졌다더라 문제가 된다더라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 순서도 거의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금융회사는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자산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하던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자산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주가 주가 급락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금융회사는 어떤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든 뭐든 간에 그러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자산이 악화되면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5천억 벌었는데 충당금을 1조로 쌓아야 돼 그러면 오히려 까먹죠 마이너스 엄청나죠 그럼 주가 엄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산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주가 급락하더라 이러면 지금 두 번째로 전의가 된 거고요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죠 투자금이 그다음에 그게 수익성이라는 측면입니다 주가는 수익성만 보니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이 자본 적정성을 봐야 돼요 그게 뭐죠 우리가 BIS 비율로 자본을 자기 자본을 전체 자산의 8%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12% 이런 게 있어요 BIS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주 자기 자본이 얼마 그런데 아까 저기 5천억 수수료 땄는데 충당금을 1조 쌓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자본에서 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본 잠식이 침식이 돼요 그렇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최소한 이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했던 그 비율을 못 맞힐 것 같거나 두렵게 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진짜 이게 저거 쓰레기 아니야 이게 리만이 쓰러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야 저거 쓰레기인 것 같아 이렇게 나와서 이제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회사가 자본이 좀 침식당하거나 부족해져서 증자를 할 거다 자본을 확충을 한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유럽은행 뭐 엄청나게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면은 주가 반등 아 이제 됐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유동성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이 증권사 은행들 뭐 이런 금융기관들은 rp로 일일물 뭐 일주일물 이런 걸 거래를 하거든요 매일 거래를 하는데 거래 상대방이 아 제 자본 확충도 안 됐고 쓰레기야 거래 끊어버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동성을 얼마나 갖고 있다가 이 고갈되면은 바로 그때부터 파산 이 네 가지 단계에다가 맞추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도이치뱅크가 뭐 자꾸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 자산이 조금 이상하긴 해 주가 급락했어 자 자본 보니까 어 적지 않아 보통보다 높아 에이 뻥이구나 또는 뭐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보니까 유동성이 무적이 많아 여기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런 루머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이거 네 개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보는데 채권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능력과 의지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은행들은 국가 경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다 기업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혹시라도 흔들릴 때 정부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시티가 그거 믿고 이 은행들이 아주 난리를 치니까 2008년 9년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기억나시죠 네네 아니 나는 엄청 회사도 작겨놨고 집도 밤도막났고 내 세금으로 저놈들은 자 구제금명 받았는데 2008년에 다 받았죠 2009년에 주가랑 채권 가격이 다 회복됐거든요 네 또 보너스 100억씩 준 거야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오바마 또 뭐 각국 대통령이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밑에 겁니다 아까 자산건조성 수익성 자본적정성 유동성 이거 얘기했고요 밑에 정부가 좋아진다는 의지 있죠 앞으로 정부가 이제 안 도와줄 거야 은행들 도와주는 일 없다 이제 안 도와줄 거야 뉴욕에서 큰 컨퍼런스 관련되었어요 무디스에서 이 시점 평가를 하니까 한 100명 모여가지고 저도 갔었는데 다음번 금융위기 생기면 미국 정부가 시티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이렇게 OX 누르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도 눌렀어요 오 99%가 도와준다 하고 다 깔깔깔고 끝났어요 안 도와줄 수 있나 지들이 그랬더니 그 다음해부터 안 도와준다는 걸 법원화 해버렸어요 아 법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게 등급의 노츠인데요 6노츠 5노츠 올라가던 게 기껏해봤자 1노츠 그래서 등급 떨어지고 이러면서 10년 동안 데리버리징을 엄청나게 해야 됐었습니다 글로벌 뱅킹들이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티 안 도와줄 거니까 이제 너 스스로 버퍼를 만들어 시티 벗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티 같은 은행들은 충전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평소에는 8% 9%로 되게 높은 금리가 나가요 네 자 그게 코코라는 건데 평소에는 8% 나갔는데 만약에 이자 지급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이자 안 줘도 돼 그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삼각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는 용도로 채권을 고금리 채권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1차 방어선으로 그거 먼저 삼각 그게 1차 방어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후순위 채권 2차 방어선 왜 선순위하고 예금을 보고해서 다시는 금융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무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아까 상업은행 투자는 분리시켰고 자 은행도 자 문제가 생기면 코크본드 발행한 것 때문에 이게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버퍼가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후순위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막아놨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2014-15년에 미국은행 미국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8% 미국 실업률 15% 뭐 이런 가정하에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매일 매년 시뮬러 이렇게 해요 매년 해요 거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본과 이걸 갖춰 유동성을 갖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야 이거 뭐 너무 심한 가정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 진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V자 반등하는데 은행을 보니까 2008년처럼 허술하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은 은행까지만 하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과 자금 확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야간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엄청난 문제들을 이제 나온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규제 상태로 이대로 가고 있어서 지금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에서 만약에 혹시 다시 뭐 실험률 엄청나게 다시 올라가고 뭐가 생겨더라도 그 정도 위기는 이제 2008년 위기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위기였었기 때문에 그 뒤로 만든 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대형 위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뭐 쉽지 않다 은행이 괜찮을 테니까 은행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행 위주를 말씀드렸고 다음부터는 그 양자권화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을 하고 그 향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다음 시간 안 들을 수가 없겠네요 전망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할 수 있니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앞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은행들이 지금은 굉장히 아마 한 10여 년 전보다 아주 튼튼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들은 금융기관들이 또 어떤지는 아마 뭐 미국 기준 이상으로 또 튼튼하게 뭘 준비는 하고 있겠죠 네 튼튼하게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통 그러면 욕먹죠 또 튼튼하게 하면 예대마진 많이 먹는다고 아 내지는 뭐 또 약하면 예대마진 덜 먹으면 또 자본 제대로 확충 못한다고 또 불안한 은행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은행 이야기는 오늘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우리 신한정 센터장님께 또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신과 투어 시즌2의 네 번째 시간 우리 신한정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